다음은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 실험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험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HCL 수용액 그리고 NaOH 수용액을 준비를 하고요 지금 보니까 HCL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산성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 NaO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기성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 상태에서 산과 플라스크 1,2에 HCL 수용액 각각 10ml씩 넣었대요 HCL 수용액을 10ml 넣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페노풀탈 용액의 두세 방을 떨어뜨렸는데 알다시피 이때는 무색이야 맞지? 페노풀탈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과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무색을 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색을 띄고 있을 거고 그림과 같이 1에는 NaOH 수용액 5ml를 그리고 2에는 NaOH 수용액 15ml를 각각 첨가하는 혼합 용액을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수용액에 있는 색을 관찰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 가볼게요 라에서 1에 들은 혼합 용액이 아직까지는 무색이야 얘가 무색 그쵸? 무색 자 그 다음에 E에 들어있는 혼합 용액은 붉은색이래요 그쵸? 그럼 얘는 지금 무슨성을 띄고 있냐면 우리가 염기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염기성 자 그럼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루시오로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봤을 때 다에서는 중화율이 발생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중화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상과 연기가 반응을 했으니까 그래서 중화율이 발생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 자 다에서 생든 물의 양은 2에서보다 1에서가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아직 산성이 됐는지 아니면 중성이 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러는 경우가 되는 거야 얘가 얘가 어 자 봐봐 뭐 예를 들어 실험 1번 과정 한번 가볼게요 실험 1번 과정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칠판을 자 1번을 그때 얘기해주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삼각플라스크 안에 있던 물질이 원래 산성이었잖아 산성이었다가 얘가 중성이 되는 이 임계점이야 알겠어요? 임계점 자 임계점이 되어버렸어 그 다음에 실험 2번 과정에서 얘가 음 산성이었다가 중성이었다가 이제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얘가 염기성까지 될 거거든 그치? 그럼 분명히 중성이 되는 이 임계점에서 생성된 물의 양은 이 염기성까지 갈 때는 그 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될 거야 유지 그 양이 유지가 될 거라고 음 그 양이 유지가 될 거야 됐어요? 근데 근데 있잖아 지금 얘가 아직까지 무색이란 말이야 그리고 5mm를 넣고 맞아요? 음 그러면 얘가 아직까지는 중성인지 아니면 얘가 여기 뭐냐 중성이 되기 전인 한참 전인 이쪽 지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랑 물의 양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을 수도 있고 맞죠? 여기는 애초에 맥시멈으로 나온 상황이란 말이야 물이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요? 그래서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1해서보다 많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여기 임계점이면은 같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산성과 중성 한참 전 여기였다면은 얘가 얘보다는 적지 얘가 많고 맞지? 그거는 맞든 말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임계점이 되면 서로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라에서 2에 들어있는 혼합 용액은 산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뭐야? 페노프텐 용액이 무슨 색을 띄었대요? 음? 붉은색이었다면 붉은색 그러면 얘는 염기성을 띄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산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염기성 염기성이 돼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